다음 주제는 보수에 갇힌 겁니다 이런 보수주의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오만함 자만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는 내가 잘 모릅니다 이게 이런 보수주의자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고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수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정당도 없고 보수진영이 뽑아서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까 무슨 보수하고는 완전히 엉뚱한 거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미더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하고 검정색 옷을 입은 정부 관리들이 다투는데 그걸 그림으로 좀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미더전이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멋진 어떻게 이런 표정을 이렇게 다 경직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대단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속이 끓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정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아일보가 오늘 또 사슬을 다룬네요 당연히 본과 4학년 졸업생이 없으니까 인턴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된 겁니다 의료체계가 인턴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공이 1년차가 없을 것이고 전공이 1년차가 없으니까 2년차가 없고 2년차가 없으니까 3년차가 없고 3년차가 없으니까 4년차가 없고 4년차가 없으니까 전문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여러분들 경험 계시겠지만 회진할 때 교수님하고 간호사만 다니는 겁니다 이제 회진할 때 의대생이 2.5배 급증하는데 답이 없는 정부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사슬입니다 의료기획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여당 대표의 중재한 마저 거부한 채 국민 생명 직결사안에 굴부하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국민은 죽어나가도 되냐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너희들 눈에는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게 안 보이냐 내가 방송하고 나오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그거는 괜찮고 국민 생명 직결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큰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가면 유지되기가 힘든 겁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2천 명 정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은 의료 시스템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인 겁니다 가장 동화가 여름 정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의대생 국시급으로 내년에 전공위가 3천 명 줄어든다 3천 명 줄어드는 겁니다 전공위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도 안 된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 대학들도 아우성이다 내년 신입생 4,567명이 입학하면 한꺼번에 2.5변안 늘어난 7,500명을 가르쳐야 된다 대통령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비는 지금도 많았고 의대 정원 탓은 아니다 수술이 밀린 환자들이 발을 돌동 굴리는데 기억에 따른 고통을 언급한다 이렇게 정신들이 다 나갔습니다 온 줄이 정부는 이제 굴복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중앙 동화 저녁에 8시 9시 뉴스마다 종편부터 시작해서 kbs mbc가 다 이런 sbs가 다 다루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다 자기 편이 아닌데 지금 벌써 다 돌아섰지 않습니까 뉴스 가치가 있거든요 차 안에서 여러분들 한모가 아기를 낳고 서울의 주요 병원들이 뭡니까 부분적으로 진로 제한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응급실을 샷다운 하다 화요일 목요일은 샷다운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뉴스 가치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임계점을 넘기기라도 하면 의료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당연히 그 책임을 무능했던 정부에 묻게 될 것이다 그냥 정부에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물을 겁니다 당신이 책임지라 이야기 당신이 2000명 결정했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조기 진화를 해야 본인 생명을 여러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벌써 하이에나 틀어지면 피맛을 여러분들 보고 계속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보수가 뭡니까 보수 나는 세층에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게 보수주의 특징입니다 보수주의 이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내가 전부 다 압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항상 뭐죠 그냥 지배하고 나면 나라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왜 지적 오만과 지적 자만이 좌파들 이름 특성이기 때문에 제가 ai한테 물었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여기 딱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 점진적 개혁 그게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보수주의는 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급진적인 변혁보다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혁을 선호합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자 보수주의에도 항상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점진적 개혁인 거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 이야기를 수렴해 가지고 점진적 개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주의하다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현직 의사분께서 방송을 어제 보고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 보수주의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점진적 개혁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것은 오늘 이 글 때문입니다 보시죠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스물몇 번 등장했으니까 그런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주장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유를 부러지져도 개인이 낸 사표는 사표가 아니라 파업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가 정말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국민의힘 안에 정말 보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까 침북하지 않으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상적 기반이 없으면서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보면 제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헌법적 가치를 모르면서 보수 또는 우파라고 하면 무조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보수라고 얘기하니 참 답답합니다 제가 투표한 포가 제대로 개수되었는지 좀 따져보자고 하면 업무론자로 치료하는 이 사회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성향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전체주의를 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추리언론과 다른 소수 의견이 나오면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을 하여 검열한 사회 이 상태가 정상입니까 전체주의의 물결이 이 땅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투표를 지켜주지 않는 사회는 정말 위태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고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고하신 분은 현직 의사분이시고 제 방송 가운데 윤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결국 파국까지 갈 것이다 라고 답하신 분이 74%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보수의 덕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수주의와 이런 아주 중요한 점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확신이 드는 그런 정책 변화나 제도 변화도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추진한 것이 보수의 최고의 덕목이자 갇힌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